음 너들 며칠 밤에 깜짝이 물어봅시다. 아니 왜 왜 되게 궁금하네. 왜 잠을 못 자요. 그게 아니고 운력이셔가지고요. 매년 틀리세요. 매년 틀리는데 그 생일이 안 돼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유행되겠다 이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진짜 아세요. 제가 장인 제사 때 빠지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왔지. 오면 됐지만 날짜 기억 못 한 것 같고 뭐 아들이냐 어쩌냐냐. 아니 두 번째지 이제. 이제 두 번째. 상품도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왔지. 기억을 안 나지만. 오기는 왔어요? 제사 짱 안 벌어졌어요? 진짜 가야 돼. 어쨌든. 아들하고 며느리 어디 갔어요? 저희 집이 있겠지. 아니 그게 제사 짱으로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디 있으면 이제 사이가 잘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경우에. 오늘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어쨌든. 아주 그냥 사이 부려먹으려고. 지금 나가면 제일 더워요. 그럼 밤에 나가? 저녁 때 좀 해가지고 니은이 날 때 가야 돼. 그럼 언제 저녁 붙이고? 제가 알아서 붙일게요. 그래 내가 다 믿길 테니까. 저 병풍 꺼내고. 그건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밤에 가든지 낮에 가든지 간소화하는 게. 선선한 바람 불면 나갈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갔다가 머리 다 벗겨주게. 안 나가보십시오 지금. 모자 쓰지. 모자 쓰지. 모자 쓰지. 모자 쓰지 몸을. 그럼 모자 써요. 머리가 다 벗어줘. 지금 저도 대머리라서 머리 다 빠져요. 하여튼 나왔네. 아니 그럼 강의 할 적에 대머리 보고 전부 표철 받아 대머리 됐다고 그랬어? 아니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벽에 나가도 머리가 덜 뜨거워요. 머리숱이 좋은 사람 나가면 정말 뜨거워요. 여기 뜨거우면 머리 빠져? 아이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장난은. 범비기는 많이 범벼.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제가 장모님을 거기다 내려드릴게요. 하여튼 내려드려. 한 박 걸고 있을 테니까. 쇼핑을 하세요. 그리고 장난을 한 대가 다 싣고 올게요. 그건 안 하겠네 나도. 그럼 차는 어떻게 세워? 같이 내려야지 미쳤다고 더운데. 자기 말따나 머리 벗어지라고. 그러니까 한 얘기에요. 자기는 머리 벗어질까봐 안 내리려고 그러고. 아니. 나는 안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 세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바퀴 돌겠다는 얘기죠. 딱 시원한 차 안에서. 뭐 저기 돈이 몇 마리하고 사업은 된다며요. 아니 얼굴은 사람이 착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마음보는 나쁘데. 아니 같이 고생한 이유가 뭐가. 사진문을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장모님이 운전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계세요 여기 내가 사올게요 그러지. 아니 근데. 나이를 가져 따져야지 어떻게. 아이고 참 나이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장모님 뭐 멀쩡하신대. 그렇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라. 50대하고 80대하고 같은가. 아 별 차이 없어요. 아이고 저 좀 봐. 별 차이 없다는 거 좀 봐. 장모님 흐리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흐리 힘 주는 거 사왔어요 지금. 사왔어? 사왔어? 사왔어요. estr곧적. 네 번째 에어컨. 아 지금 뭐, 뭐 이게 좋은가봐요. 하단 오리 가봤어. 그니까 우리 샀다예. 그리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이 힘 꽉 주고 이제 열심히 일하시라고. 사이 불에 먹지 마시고.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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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복대를 사왔지. 아 이거 이거. 해봐요. 이것도 설마 굵어서 안 해야만 하는 거 아니야. 망신하지 말고 하지마. 땡겨서 해봐요. 이것도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지. 힘 조진다. 힘 조지죠. 일 많이 하시라고요. 아 나 이거 또 망신하라 이렇게 되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덩어리잖아요. 아픈가보다 허리가 힘이 없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다 생각하지. 선택크림 안 발라? 창 안에 있어요. 어디 있으면 좀 줘봐요. 똑같은 거네. 똑같으면 난 다 써서 없어. 얻어 가질까 했더니 뭘로 얻어요 하나 사서 쓰세요. 그래 알았어요. 자꾸 자신한테 의존하지 마시고요. 나는 공짜가 좋거든. 돈을 달라고 그래 돈을. 돈을 달라고 해서 사러 다니세요. 미쳤어 돈을 달래게. 아니 왜 돈을. 이건 달래 왜. 그거 시중 판매 안 하잖아. 왜 안 팔아요 다 팔아요. 인터넷도 팔고 다 팔아. 내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 배우시다니까.